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는 과학의 영역이고 과학의 연구의 영역이고 과학의 탐구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총선은 선거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이고 과학의 빛이 환하게 여러분들 비추어질 수 있는 너무나 투명한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관이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서 표를 쑤셔넣고 전산조작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최종결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니까 최종결론은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숫자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과학의 여러분들 아주 강렬한 그런 연구 대상이나 과학의 탐구 대상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주장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딱 분석을 해보면 16석이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에서 그냥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부 다 파란색이 이겼는데 37대 11이 돼버린 건데요. 그걸 여러분들 조사를 하니까 48석이네요. 48석의 지역과 37대 11이니까 열려석이 넘어가게 되면 26대 뭡니까 47이니까 27대 21이니까 더블당이 패배한 거네요. 이번에 27대 21. 국힘이 이긴 거네요. 자 이제 이게 보면은 이 이름 출처 논대가 다 이제 덕표수 조작으로 성부가 바뀐 곳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상시하게 여러분들 아마 들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다 숫자를 이름 숫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숫자를 전산상으로 조작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트표를 투입하는 것이 다 숫자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의 전국에 3,551개 그러니까 더블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9개 지역도 다 포함해 가지고 이게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에 분포도를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 모양으로. 이게 이제 정규 분포지 않습니까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들 이제 이 자료를 작성해서 아마 황교안 전 당대표와 함께 보내주신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되면 차익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1봉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죠. 0을 중심으로 해서 2개의 종 모양의 그래프가 중첩되는 1봉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4월 10일 총선은 2봉 봉오리가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널리 이렇게 강조하다시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에게 다 더해 주게 되면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득표수 자료가 지금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값만큼 훔쳐가지고 그다음에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차익값이 0의 3%를 넘어가가지고 10%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그 가설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그 가설인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조정훈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정훈 의원을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별 득표율이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42% 42대 53위 사전투표에서 54대 41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2% 조정훈 후보와 마이너스 12% 그 이야기는 두 개를 합치면 25%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전 이지은 후보를 플러스 쪽으로 12% 정도 이동시키고 조정훈 후보를 마이너스 쪽으로 12%를 이동시킨 거죠. 이 플러스 12% 마이너스 12%인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4.15 총선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표를 한쪽에 더해 주기면 절반만큼 훔쳐가지고 절반만큼 더해 준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100% 조작한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이 모양새가 2021년때에도 똑같이 2020년도 선거도 이렇게 이름들 2016년 총선은 1봉구조 2021년 총선 2020년 총선은 2봉구조가 되거든요. 10년 동안 꼭 같은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투표라는 것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최종 결과물은 표를 하늘에서 집어넣든 땅에서 집어넣든 창고에서 집어넣든 이동하는 차 안에 집어넣든 그건 관계가 없이 그냥 마지막에는 숫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숫자로. 최종적인 결과가 숫자인 겁니다. 이 숫자가 완전히 이렇게 조작이 된 행태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번 선거가. 그런데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2020년 4.15 총선도 똑같이 2봉구조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고 싶지 않거나 또 이익 때문에 이걸 숨겨야 되는 사람들은 또 딴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까지 제가 설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다 살나가 죽는데 자식들한테 많은 것은 물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사가 노력하더라도 그렇게 제대로 노력한 만큼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들을 먹게 되면 젊은 날 최선을 다했지만 자식들이 좀 일어서는데 도움을 좀 더 줄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필요가 하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체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기의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나라 정도는 비난 부모든 아니면 부한 부모든 간에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나이에 지금의 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정진석 씨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여러분들 시장도 마찬가지고 당신들 어떻게 하려고 당신들 후손들에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죄를 짓는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냐 이야기죠. 이보소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야기죠. 자식들한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제도화된 나라를 물려주는데 어느 놈 하나 나서가 이걸 여러분들 그냥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으니까 얼마나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딱하고 참담하겠냐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없지만 자식들에게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자유와 투표할 수 있는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유 정도는 물려줘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그거를 파괴하는 놈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파괴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걸 용인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의 1960년생 여러분들 대부분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60년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 도무니 제가 볼 때는 납득이 될 수 없고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 나라의 이름들 다음에 애들이 살아야 되는데 애들이 뭡니까 남이 정해준 대통령을 모시고 남이 정해준 국회의원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체제를 어떻게 당신들이 물려줄 수 있냐 이야기죠. 이번에 공주 부여 청량에서 만 표 이상으로 여러분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수 조작으로 그냥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정진석 씨가 그냥 착 깔아앉는 걸 보고 이야 당신들 진짜 그리고 며칠 있다 또 비서실장이 돼가 뭡니까 대통령 옆에서 폼이 잡고 있는 걸 보고 나는 빠른 소리를 왜 할 수 있는가 하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 권력에 대한 야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우리가 자식들을 생각했으라도 손자 손녀를 생각했으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구한 말대에 그 뭡니까 썩어뻔진 위정자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야기죠. 선거 하나 제대로 못 지켜 가지고 자식들한테 그냥 그 부정선거 굴레를 끌어가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선거에 대해서 칼럼을 자주 쓰시는 이호식님께서 당일투표는 조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작을 하다가 들통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 사전투표를 조작합니다. 당일투표 조작합니다. 당일투표는 어차피 모두 다 인쇄를 하기 때문에 조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 당일투표가 그렇게 조작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4월 10일 총선은 당일투표도 상당히 조작한 곳이 여러 군데 사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딱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이호식 씨께서 대부분 부정선거는 선관위 서버에서 디지털 조작으로 행해집니다. 이 디지털 조작이라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를 늘린 다음에 그 늘린 표를 더불당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간단 맹료하게 정리한 겁니다. 선거 부정 기법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조금 나아지지만 사람들이 인식한 것도 너무나 많이 나아지는 거죠. 대한민국 여러분 조작은 간단합니다. 그냥 사전투표자 수를 실제로 투표장에 온 사람보다도 부풀려 가지고 허위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 숫자만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머리 가지는 사람도 얼마든지 숫자를 늘려 가지고 가공의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 숫자만큼 실물 위조 투표자 어디 만들어놨다 다 배송회가 다 쑤셔 넣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나 늘렸나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셔야 되는데 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게 승관이가 한 일인 거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행안부를 동원하게 되면 얼마든지 cctv를 활용할 수는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입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봤는데 완전히 저가 볼 때는 그냥 바닥인다 바닥. 그냥 저지른 자나 그냥 덮는 자나 그 저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행안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대통령이 나서라 천만의 말씀. 그 양반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